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탄성이 나오겠죠. 당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가는 겁니다. 나라가 올라가던 것 나라가 정체되는 것 나라가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는 것을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부정선거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나라가 한마디로 완전히 개판이 된 거죠. 선거도독질을 열 번 이상 해도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으니까 선거도독질을 공직선거마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나서 가지고 세금으로 밥 먹는 인간들 가운데 그것을 막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정선거 이런 투성인 사전투표를 이번에도 또 윤 대통령 하니까 이번에 서울서 안하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하니까 그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개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심하게 할 겁니다. 어제 15% 되니까 오늘은 최소한 25% 대 이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오늘은 훨씬 심하게 하겠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투표관리 참관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박주연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니터에 나오는 숫자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개수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해 가지고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산조작의 핵심인 겁니다. 전산조작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나는 나라가 망한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나라가. 나라가 완전히 넘어간 거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은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보시게 되면 오늘 한 분이 어제 밤에 잠시했던 영상을 보시고 이 t님께서 개판 나라에 사는 것이 슬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라가 정말 개판입니다. 저도 이런 나라에 살게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나라에 살게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놓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나라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라 누구도 범죄를 저지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댓글을 그분이 개판 나라라는 표현에 너무나 가슴에 이름들 울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개발연대에 청년기를 보냈던 분들은 어떻게 살다가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세상을 보게 될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선거가 무너져가지고 공직선거마다 부정선거를 해도 잡는 놈도 없고 수사하는 놈도 없고 나무라는 놈도 없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어제 15%대까지 육박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 25% 더 이상 올려가지고 40%대까지 진입을 할 겁니다. 그게 가장 역대 사상 최고치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3구 대통령 선거가 36%대였거든요. 그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가짜 사전투표율을 만들어서 더블당 함께 밀어주는 것이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조작하는 방식은 사전투표에서 투표 용기를 받는 사람에 비례해가지고 표를 여러분들 가짜표를 만드니까 10명당 한 표를 훔칠 수도 있고 5명당 한 표를 훔칠 수도 있고 2명당 한 표를 훔칠 수도 있는 거죠. 사전투표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짜 사전투표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대구가 사전투표율이 좀 낮은 모양인데 그렇게 예상보다 낮으면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사전투표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고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실제하고 발표 사이의 차이를 더 늘리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더 조작을 많이 해버리는 겁니다. 이래하나 저래하나 조작은 하는 건데 당일투표지 외에 사전투표지는 다 조작 대상이 되는 겁니다. 10명당 1명씩을 훔치면 10명이 갔을 때는 1장이지만 100명이 갈 수는 10장이고 1,000명이 갈 수는 100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표를 훔쳐 가지고 표 나지 않게 어제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방지대회 보고한 걸 보게 되면 처음에 8시인가 시작할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점점 갈수록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전 6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오후 6시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면 이게 시간입니다. 그러면 밑에께 실제 사전투표일입니다. 위에께 발표 사전투표일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표 나지 않게 그렇게 여러분들 쫙 따라서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는 밑이 진짠데 이렇게 가차를 만들어서 올려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전투표일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누적 사전투표자수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누적 사전투표자수. 실제 사전투표일이라고 여러분들 누적 사전투표자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 여러분들 오는 사람 숫자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누적 사전투표자수가 계속 이렇게 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전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 보고를 하신 분들이 아침에는 거의 똑같이 출발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실제 사전투표자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수와 계속 차이가 납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확인서 같은 걸 받아 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조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2일차도 선거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딱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점점점점점 객차가 나 가지고 일정한 간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모두 다 그냥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가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진짜고 우위가 가짜인데 진짜는 국민들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가짜를 그냥 발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가 찬 겁니다.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제가 시민들 가운데서 좀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막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참미 내가 이렇게 젊은 날 이런 걸 봤을 때 되면 그냥 거리로 나섰겠죠. 요즘에 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조작에서 발표를 해내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차이집 그래프가 이렇게 항상 일정한 폭으로 해 가지고 이런들 좌우대칭인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늘하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사용했던 조작기술 또 더 넓게 보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사용했던 조작기술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전산 프로그램을 계속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치의 이름 조작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을 것 같고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한테 240만 표를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300만 표 이상을 집어넣겠죠. 신문에 나오는 접전지역은 모두 다 국힘당이 다 패배한 걸 보면 되십니다. 서울에는 1만 5천 표 내외를 다 집어넣겠죠. 서울의 국회의원 선거 49개 지역구는 1만 5천 표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우리 당이 표를 얻지 않겠느냐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게 표 얼마 집어넣어주고 더불어민주당 자매정당 함께 표 얼마를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 같으면 그 사람들이 몇 석을 얻어야겠다는 그 몇 석에 맞게끔 표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표를 몇 석을 차지할 수 있는 만큼 표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표를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국민들이 재앙 안 할 거라는 건 확실히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실질적인 선거는 이번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쇼라는 걸 알 테니까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쇼라는 걸 알 겁니다. 옛날에 프로 레슬링처럼. 그러나 그때는 재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냥 항복하든지 아니면 감방 가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누구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양식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도 나서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무슨 의료계획 할 때 저는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무슨 네 입에서 의료계획이 나오노 부정선거에 부역하는 대통령이 무슨 의료계획이 나오노 무슨 그런 의료계획이 나오노 그 문제 많은 사전투표에 부산 가서 사전투표하는 대통령이 그게 인간이가 인간도 아니지 아니 그게 짐승이지 여러분들 그게 인간입니까 이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오늘 훨씬 더 심하게 안 하겠습니까 오늘은 사전투표율 객차를 훨씬 더 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뭐죠 그냥 끝을 내겠죠. 그러니까 당일투표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아무리 선거를 나경원 후보가 아무리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그야말로 에이스급 후보라고 하더라도 당일투표는 52에서 54% 정도밖에 사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선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경원 후보도 52에서 54% 정도 당일투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에서는 그냥 더블당이 60대 40 정도로 만들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줄초상 날 겁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 52% 정도 되는 사람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서울에 지상욱 후보 같은 경우 54% 정도 되면 조금 안심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떨어뜨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더 많이 위조사전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러면 낙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즐겨 사용했던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겁니다. 손흥민 선수를 데려와도 공을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판이 완전히 여러분들 한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힘당이 지난 4년 지난 2년 동안 다 침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누구도 울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낙동강 오리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노예가. 이렇게 되면 베네수엘라 경우처럼 그다음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저항을 못하니까 그다음 선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저하게 떨어지면 또 조작하는 사람들은 조작을 더 많이 하면 되니까 관계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투표를 하든 투표를 하지 않든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발표 사전투표율을 갖고 있습니까 발표 사전투표만 갖고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선거 사기범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자식들하고 부정선거로 사는 겁니다. 그냥 자식들하고 자식들한테 부정선거 공화국을 물려주는 겁니다. 지도자를 자기 손 북조선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다. 하나도 차이 날 게 없습니다. 북조선은 그냥 대놓고 뭡니까 만수봉 누구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놓고 안 하고 선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그냥 뒤에 전산조작에 여러분 다 밝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베네수엘라도 다 전산조작해가 여러분들 그걸 합니까 뭐 이제 나라가 그냥 저는 진작 여러분들 뭡니까 이 문제가 이 민족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표 만지는데 국회 입성을 어떻게 합니까 표를 가지고 비례대표 정당투표 있죠 표를 가지고 그냥 왕창 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 1 위성정당 2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외치고 선거 부정에 관한 그런 방법을 이제 완전히 다 밝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아무 그냥 할 의지가 없으니까 대통령이란 사람은 참 우스운 사람입니다. 벌 받을 겁니다. 앞으로 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